안드레아? 끝날 때 끝내더라도 살건 사야지 아 안드레아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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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아 아 아 아 늘 저기 주변에 잘 모르겠네 whatever happens, you will always be welcome at the Salazar Residence 이제 안드레아 저택이네 여기 근데 그... 웬만에는 여기 있는게 낫지 않았어요? 헬기를 타고 내가 일로 데리러 오는게 낫지 않아? 커티스 우리 다음에 봐요 응? 어디로 나가는거더라? 아 여기구나 어! 아! 아까 그쪽이 나왔구나 기린 샘이 가면서 좀비를 다 쓸어버린 설정인가? 단 한마리도 없네 엠아? 샘? This is Ryan. Are you there? Hello? Sam? I'm sure they're fine. Come on. Let's make this quick.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I'm gonna go back to the left. I'm gonna go back to the left. Come on. I need to go back. I need to go back. Come back. Good luck. I missed it. I missed it. What a great! You didn't want to hit me. ская 산 . . 얼마나 제가 다 죽어버렸어.. 궁금해? 여기 통계 있던데 너 지금 2,023마리 잡았어 불이 거슬리네 아 있었구나 몰랐다 안 꺼지는데요 불이? 아 쉣 엠아 엠아 쌤 엠아 오 너 여기야? 응 너의 곳에 도착했지만 안드레아가 앞뒤게 말했지만 응 응 응 우리 정말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우린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해 에이 잘 이 게임 사실상 쌤이 주인공인거지 그대로 불 때리네 잘생겼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다행이야 곳곳에 아 정신이 필요없어 우리의 왕자야 말 듣시는거에요? 말 듣시는거야? 와우 아니 그 칼을 내려놓고 개 멋있다 말 듣는거에요 말 듣는거에요 나 죽는거에요 죽는거에요 나 죽는거에요 나 죽는거에요 나 죽는거에요 이길 바랍니다 고마워 고마워 노골적으로 밥은 싫어 아 샘은 싫어하네 솔직히 doesn't matter Hey don't worry it's time for a new chapter It's gonna be good 근데 이게 또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서사에 제대로 집중을 못한 느낌이긴 해 조금 그건 아쉽다 조금만 더 다듬었더라면 빨리 발매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지 The Metro 고위 안팎? 아 쟤도 네가 좋은갑지 쟤도 네가 좋은갑지 쟤도 네가 좋은갑지 예스! 아 문이 자동으로 잠긴거야 오케이 알았어 뭐 그럴수있죠 야야야 광대 조심해라 뭐 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죠? 너무 쉽게 가면 재미가 없다고요 내가 해야 돼 아니 여기다가 퍼즐을 얻는 것 좀 그럴 수 있지 균등하게 조절해라 자 이게 지금 휠이 아 여기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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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2번 절대 꺼야 되는데 아 꺼졌네 50이야? 자리네 얘들아 내가 좀비 잡는걸 참 좋아하긴 해 그치만 퍼즐을 풀 때 나오면 내가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러지마 휴 된거지 지금 야 이것도 잠궈나? 와 진짜 제작진 대단하다 아씨 세상 모든걸 잠궈나 어이 샛 총이 어딨을까요 몰라 그냥 가 게임 막판이야 아이고 여기도 아 자 꺼져 전염성? 헐리크랩 지옥인데 그냥? 아니 이 전기를 뭔수로 없애줘? 엏 요요엏 됐 Freeman 이거 세 결과도 모르겠다. 들어가. 야 이게 딜이 왜 들어와? 저 위에 있는데? 물에 맞았나? 호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르대 잠시만요 잠깐이네 악랄한 도살좀비라 허허 솔직히 웬만한 보스보다 훨씬 빡센어 방금 좀비 생물학자라는 도전가지겠다 지금 좀비 생물학자라는 도전가지겠다 지금 좀비 생물학자라는 도전가지겠다 지금 좀비 생물학자라는 도전가지겠다 지금 하하 뭔가 이런거 한번 나올거 같았어 지금쯤 미친건가? 이건?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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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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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몰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히힛 쉽지않아 슬슬 작업대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게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어 저기있다 구급상자를 만들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24? 에라이 씨 하필 나와도 저런거 4개는 만들어놔야지 아 4개는 채워놔야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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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긴 종이가 되고요! 자리들 누가봐도 곧 개싸움 해야 되는데 이거? 헐 리 크랩 헐 리 크랩 도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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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리 크랩 아하 however 감정이었구나 하이 나 참거 그래 그래 이래서 그냥 물리력 증가가 짱이라니까 이게 그냥 물리력 증가했으면 얘네들한테 딜이 아까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어휴 힘들어 흠 여기 좀 전에 데미지 표시도 썼단 말이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힐 힐 힐 원 브레이크 하아 미친 하아 미친 하아 미친 됐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우씨 아우 준네 싫어 진짜 이거 아까 그건가? 저걸 갖고 오는 건가? 목적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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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각 세계였습니다. 전부 처치해라 놀면 된다 이거죠? 그치! 아 비쥬얼 말하자 보자 니들 뭐 돼? 쉣 쉣 쉣 쉣 쉣 쉣 쉣 쉣 들어와 죽고 싶은 놈부터 대가리더 다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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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임마 다하리들 다하리들 홀리 크랩 너무 무서워 다하리들 다하리들 에이 저놈의 소방부 아우 다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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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래요 다하리들 그치만 못먹은템이 가자 집으로 가자 에이스 후우 다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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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올려